예쁘다. 확실히 남쪽이라 벚꽃이 빨리 피는. 아유, 좋아라. 아, 좋다고. 아, 꽃 보면 얼마나 좋아. 여기가 풍성하네, 이제. 우와,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? 영아빠가 종종 찍긴 했는데. 오케이, 됐습니다. 꽃이 이뻐, 내가 이뻐? 어? 꽃이 이뻐. 예상 답변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요. 아빠, 벚꽃 알아보잖아. 아, 부산에 오니까 아주 뭐, 반응이 아주 빠릅니다. 뭐, 뭐? 서울대, 서울대. 서울대 후배. 아, 저희 인재대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인재대예요? 인재대, 인재대. 인재대. 인재대, 인재대. 인재대. 인재대 그 백병원 레지럽 했어요. 아, 옆에서 또 이렇게 펌프 무작위하세요, 보면. 꽃 이뻐요, 아줌마가 이뻐요? 네. 꽃 이뻐요, 아줌마가 이뻐요. 아, 진짜. 아니. 아니. 아니, 정말 당황스럽네. 아, 진짜. 화를 낼지. 너무 당황스럽잖아. 그래, 아이고, 나 진짜. 저는 그 당황이 익숙해졌습니다. 꽃 이뻐요, 아줌마. 아, 누가 더 이쁘다고. 아, 거봐, 거봐, 거봐. 어휴. 그래, 알아서 잘가요. 네. 네. 아, 미안해라. 꽃 이뻐요. 내가 이뻐요, 참. 나도 양심 참 없어, 그지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 사람들은 그냥 막 지나가잖아. 부산 사람들은 뭐라도 그냥. 자기 찍고 이래. 맞아요. 그게 매력이세요, 진짜. 진짜. 연예인분들 좋아해요, 참 부산 분이. 맞아요, 그걸 기회를 받잖아요. 에너지 받고. 사이즈 찍으세요. 아유, 계시네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맞아, 아유, 가자, 가자. 감사합니다. 참 정이 많네. 하나, 둘, 셋. 고향이라는 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어딜 가서 항상 반겨주시니까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됐어. 아유, 오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가 좀 앉아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고 막 어떤 거야. 좋지, 꿀.